이후 채권은행은 노동자들의 퇴직수당 지급에 합의했다. 이는 오바마의 정책 중심이 서민과 중산층에 있음을 확인시킨 사건이었다. 그럼 그의 행보는 이후로도 계속됐다. 2009년 1월 29일 취임 직후 그가 첫 서명한 법안 역시 소수노동자를 위한 임금평등법이었다. 또 GM과 크라이슬러 구제금융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지켜내기 위함이었다. 이번 대선에서 오하이오 등 자동차 공장이 밀집한 지역에서의 승리는 그의 정책 성공을 입증하고 있다. 그는 부자들의 사회적 책임도 중요시 여겼다. 2008년 금융위기, 서민을 고통으로 내몬 금융회사의 고액 연봉을 대폭 삭감했다. 경기 불황에도 고액의 보너스를 챙긴 월가에 강력한 일침을 가했다. 그의 선인중시 정책은 건강보험 제도에까지 이어진다. 반대 세력과의 법정 싸움까지 벌이며 그는 이 법안을 밀어붙였다. 모든 국민에게 의료 혜택을 주기 위함이었다. 실제로 오바마 대통령은 유세 현장마다 사회적 약자와 중산층의 미래를 위해 더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고소했다.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신뢰는 서민과 중산층을 중심으로 두텁게 형성돼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4년간 오바마 대통령이 이런 신뢰를 쌓는 데 주력했다면 앞으로의 4년은 자신을 믿어준 국민들에게 뭔가를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어려운 경제 상황. 집권 2기를 맞는 오바마 대통령 앞엔 수많은 도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재선에 성공한 오바마 대통령의 가장 큰 과제는 막대한 국가 부채를 줄인 것이다. 그러나 부채 감축 과정에서마저 부작용 역시 넘기 쉽지 않은 상황. 다소 낮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높은 실업률도 하루빨리 해결해 할 문제 중 하나다. 실업률은 이번 선거에서도 변수로 작용했다. 노스캐롤라이나 주처럼 평균보다 실업률이 높은 주에선 로미에게 패했다. 실업률 상승이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진 것이다.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도 오바마 대통령이 넘어야 할 삶이다. 경제 정책을 둘러싸고 하원과의 갈등과 대립이 불가피한 상황. 일명 오바마 케어라 불리는 건강보험 개혁안의 실질적 실행과 오바마가 밀어붙일 부자 증세 등의 중3층 위주 정책의 성공 여부는 하원과의 정치적 합의점을 어떻게 찾느냐에 달려있다. if congress comes back with the same business as usual we'll be stuck in the same gridlock but hopefully the election will send a signal to both republicans and democrats that what the public really wants is something done to deal with this fiscal crisis. thank you. thank you.